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PC 기본상식입니다. 빈출보기 암기노트라서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3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문제풀이와 이론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죠. 컴퓨터의 발전 순서, 세대별 주요 소자, 속도 단위, 데이터 단위 이게 이제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 건데요. 문제는 이 4개 정도를 한 문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정리를 해봐야 했습니다. 자, 컴퓨터가 생겨난 역사입니다. 마크1, 자, 이거는 최초의 전기기계식 계산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니아,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썼어요. 그러면서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드삭은 이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 안으로 들어온 내장 방식을 쓰는 최초의 계산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은 유니박, 그 다음에 애드박 이렇게 역사가 발전되고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별 주요 소자, 주요 핵심 소자입니다. 1세대는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 IC 직접 회로이고요. 4세대는 LSI 고밀도 직접 회로, 5세대는 VLSI 초고밀도 직접 회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요. 느림에서 빠른 순이에요. 마이크로세컨드, 10에 마이너스 3승입니다. 1,000분의 1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밀리세컨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 펨토, 아토. 이렇게 밀리부터 아토까지 점점 빠른 순으로 속도가 발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단위는 자금에서 큰 순입니다. 비트. 자료 표현의 가장 최소의 단위입니다. 자, 이 비트를 4개를 묶으면 니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개를 묶으면 바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가 됩니다. 이런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 그 다음에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데이터 단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발전 순서 또는 크기 순. 큰 순에서 작은 순, 느린 순에서 빠른 순으로 나열했을 때 옳지 않은 것.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한 문제로 나오잖아요. 1세대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 ICLO, 4세대 LSI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역사는 마크1, 애니악, 애드삭, 애드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단위는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나노, 피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파일 단위인데요. 데이터 구성 단위인데 제일 작은 단위가, 자료편의 제일 작은 단위는 비트예요. 비트.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 이렇게 되고요. 바이트 모여서 워드, 워드 모여서 필드, 필드 모여서 레코드. 다음에 이제 레코드 모여서 파일, 파일이 모여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니블은 4비트예요. 바이트는 이거는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A라는 것도 문자고, 가라는 것도 문자입니다. 이런 글자 하나하나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비교할 거고요. 두 개를 모아서 만든 컴퓨터는 하이브리드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디지털 컴퓨터의 구성회로는 논리회로, 아날로그는 증폭회로입니다. 디지털은 이렇게 숫자나 문자로 표시해주고요. 얘는 그래프나 곡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디지털은 딱딱 끊어지는 숫자, 문자, 보로 끊어지는 이산적인 데이터라면 얘는 그래프와 같은 거니까 연속적인 데이터예요. 디지털은 사측 연산과 같은 이런 연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을 합니다. 병렬 연산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연산 속도는 느립니다. 얘는 아날로그는 빨라요. 디지털은 대신 또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아날로그는 불필요하고요. 널리 쓰이는 건 범용성으로 쓰이는 건 디지털이고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는 특수 목적 요구에는 아날로그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출력 형태가 숫자, 문자 이건 디지털에 관한 거예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프나 또는 곡선 이런 걸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 아날로그 컴퓨터와 비교해서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구성회로는 논리회로를 쓰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장치의 종류입니다. 중앙처리 장치에는요.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고 관리 감독해 주는 게 중앙처리 장치인데 이 중앙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 등의 각종 레지스터, 레지스터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주는 그런 고속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어 장치에도 여러 가지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다 레지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연산 장치에도 여러 가지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제어 장치의 종류, 연산 장치의 종류를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때는 각 장치마다의 기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어 장치는요. PC, 프로그램 카운터, IR, 디코더, 인코더, MAR, MBR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는 명령 레지스터고요. 디코더는 해독기라고 하고요. 부호기는 다시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반대 기능이 되겠습니다.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요. 그 주소의 내용을 기억하는 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1번 중앙처리장치 제어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에 대한 삶으로 오른 건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맞죠? IR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호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시 신호로 코드화 시켜주는 게 부호기고요. 그 다음에 MBR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MAR의 내용을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제어 장치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무엇인지 기억해 주고요. 그 레지스터마다의 역할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AC, Accumulator라고 해서요. 산술연산이나 논리연산, 산술연산은 더하기 빼기와 같은 거고요. 논리연산은 뭐 AND나 O와 이런 연산이 있습니다. 그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가 됩니다. 가상기는 이제 더하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수를 더해서 연산해 주는 장치고요. 보수기는 빼기 할 때 사용해 주는 회로입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는요. 기억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유효 주소를 구하는 레지스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 상태, 현재 상태를 알려줍니다. 연산을 하고 나면 양수, 음수, 자리울림, 이런 오버프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현재 상태를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 누산기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연산 장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시적으로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누산기죠. 보수기는 뺄셈한다고 했습니다. 뺄셈. 뺄셈에 하는 거고 덧셈에 하는 건 애더기라고 있습니다. 데이터는요.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 이것을 일시적으로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고요. 누산기는 그거의 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예요. 인덱스 레지스터는 이거는 색인, 색인 주소에 대한 어떤 변경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억장치입니다. 캐시, 가상, 연관, 플래시 메모리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어떤 기억장치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캐시 같은 경우는 가장 처리 속도가 높은 것은 CPU예요. 그 다음에는 주기억장치가 됩니다. CPU는 중앙처리장치죠. 이 사이에 존재하는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 캐시경장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PU와 주기억장치의 속도차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SRAM을 이용해서 만드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 기억장치는 보조 기억장치, 이런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장치 있습니다. 이거의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여서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확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상입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연관, 연관이라고도 하고 연상이라고도 해요. 연관 메모리 이렇게 하는데요. 기억장치에 저장된 내용, 내용을 찾을 때 주소가 아니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메모리. 이걸 연관 기억장치 또는 연상 기억장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랜시 메모리는 EEP롬. EEP롬은 Electronic Illegible. 그러니까 정기적인 방법으로 읽기 쓰기 가능한 그러한 메모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운영체제에서 입출력장치를 제어하는 부분과 같이 고속처리가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일종의 펌웨어가 됩니다. 하드웨어의 기능과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번 변경이 가능한 메모리 이런 걸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서 메모리 카드로 쓰는 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소개되고 있는 기억장치의 이름과 그 기능을 연결하는 문제들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 이거는 CPU와 주기억장치의 처리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존재하는 메모리 라고 했습니다.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쓴다. 가상 메모리 주기억장치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 기억된 내용으로 접근한다. 연상 또는 연관 메모리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로미의 일종으로 중요한 내용을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이런 걸 플래시 메모리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억장치를 오른 것은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한다. 이러면 딱 가상 메모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줄 때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이 있습니다.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일정해요. 근데 이거는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크기가 가변입니다. 얘는 똑같이 5, 5, 5 이렇게 나눈다면 얘는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변형 크기로 디스크의 메모리를 나누어지는 걸 가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법이 세그먼테이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영체제 분류입니다. 운영체제의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와 어떤 컴퓨터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프로세스, 현재 어떤 작업 중인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인데 그런 운영체제의 역할을 이제 시스템마다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괄처리 같은 경우는요.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이나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이거의 반대는 이제 실시간 처리가 됩니다. 실시간은 리얼타임, 데이터가 들어오는 즉시즉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분할 처리 시스템.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CPU의 처리 시간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일정 시간만큼 분할을 해서 여러 개의 작업이 번갈아 가면서 할당된 시간만큼 사용해주는 그런 처리 시스템을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듀플렉스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CPU가 가동 중일 땐 다른 CPU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동 중인 CPU가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대기 중인 다른 CPU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서 자원을 분산 처리해주고 공유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이에요. 이거 멀티 프로세싱이 있고 멀티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다릅니다. 멀티 프로세싱은 하나의 컴퓨터에 두 개 이상의 CPU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요. 다중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컴퓨터에 하나의 CPU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인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운영체제, 인베디드, 듀얼 시스템, 병렬 처리 시스템, 이렇게 운영체제의 분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3번의 멀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이거는 한 대의 컴퓨터에 두 대 이상의 CPU를 설치했다. 이거 자체가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멀티 프로그램은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놓고요. 하나의 CPU가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종류에 대해서, 자, 상업용, 상용입니다. 이거는 돈을 내고 사용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공개용은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해주는 겁니다. 인터넷 공개 자료실이라든지 서버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쉐어웨어,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 기간,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돈을 내고 정식으로 사용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 이거는요,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어떤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사용하는 조건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알파 버전, 이거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 직원이 사용해서 성능을 시험하는 그런 검사 프로그램이 됩니다. 번들, 번들용 소프트웨어 들어보셨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에 데모 버전은 소프트웨어 홍보를 위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프리웨어, 이거는 이제 공개용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다가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리웨어는 이제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정식으로 쓴다. 이거는 쉐어웨어죠. 그래서 일단 가는 아닙니다. 옳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알파 버전, 테스트 목적이고요. 상용, 돈 주고 사는 거죠. 벤치마크 테스트, 이건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과 예방입니다.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부팅 시간도 느려지고요. 프로그램이, 앱이 실행이 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집니다. 화면에 원하지 않는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크기도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변화가 생기고요. 작성 일과 시간 이런 것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시로 백업을 해줘야 돼요. 복구 디스켓도 만들어 둬야 됩니다. 백업은 여러 군데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백신 프로그램 이것도 항상 최신의 것을 업데이트해서 보관해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은 내가 모르는 사람 거는 함부로 열지 말고요.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실행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고요. 메모리 막 줄어들 수 있어요. 일정 시간 후에 화면 보기가 작동이 된다. 화면 보기 우리가 잠금 화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옳지 않은 건 시스템 파일이 손상이 될 수 있어요. 날짜가 막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디스크를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2번은 감염된 실행 파일은 실행되지 않거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감염된 실행 파일이 실행되지 않거나는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 속도는 느려지지 빨라지진 않아요. 다음은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인데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주체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랜섬웨어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을 하여서 문서의 파일에 암호를 지정을 해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랜그웨어는요. 사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요구를 합니다. 스파이웨이는요. 다른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개인 신상 정보 이런 것들을 몰래 수집하는 이것도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파이짓을 하는 거죠. 에드웨어 이거는 이제 이것도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요. 광고가 표시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잔입을 해서 내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그린 파일 등을 암호화해서 열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해동용 키를 전송해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답답하죠. 꼭 중요한 파일인데 이걸 암호로 만들어주고 돈을 안 줄 수가 없게끔 중요한 문서일 경우는 그렇게 해주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랜섬웨어라고 하죠. 다음은 이제 비트맵과 벡터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요. 텍스트 정보보다는 어떤 데이터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 그래픽과 같은 효과죠. 그런데 사용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크게 비트맵과 벡터 방식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맵은 맵은요. 픽셀, 화소라고 하죠. 이 단위로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고요.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이미지의 계단 현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확대했을 때는 계단 현상이 나옵니다.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속도는 빠릅니다. BMP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GIF나 JPG, PCX, TIFF, PNG 이런 형식들로 고해상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방식은 선으로 연결합니다. 이거는 픽셀 단위로 화소 단위라면 이거는 선 단위로 연결을 해서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것은 확대해도 매끄럽게 표시가 돼요. 기억 공간도 적게 차지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속도는 느립니다. WMF나 AI, CRD, DXF 등의 화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 데이터의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4번 비트맵 방식과 비교해서 기업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기업 공간은 적게 차지하고요. 속도는 느립니다.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식 중에서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직선, 곡선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런데 쓰고 수학적 공식 이런 것도 쓰고 도형 이런 데다 표현하기가 적합하고요. 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이거는 비트맵. 비트맵일 때는 고해상도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파일 형식입니다. 파일의 종류가 됩니다. 동영상에는 mpg, avi, div, divx, asf, mov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운드, 소리와 관련된 파일 형식에는 wave, wav, midi, mp3, mp4 이런 것들이 있고 이 mp3는 고음질의 오디오, 사운드 표준 형식이에요. 이거는 mpg에서 규정한 mpg1 초기에 나온 게 mpg1 압축 기술을 이용했다. 이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mp3는 pcn 기법에 의해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며 mpg3 규격을 사용한다. 3가 아니고 1, 1 규격의 압축 기술을 사용해서 mp3라는 파일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3번에 보면은 mp3의 활일은 mp3-3 규격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mp3-1 압축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광케이블 옵티칼 피버 케이블입니다. 자 광케이블은 가장 안쪽에 코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걸 감싸는 클레딩, 그걸 감싸는 코팅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로 만든 광선을 내부 반사로 전송하는데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서 다른 유선 매체는 꼬임선이나 동축 케이블 이런 것들은 유선 매체가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런 대역폭 이게 아주 가장 넓구요. 전송률도 뛰어납니다. 정보를 잃어버리는 손실률도 적습니다. 가장 좋은 유선 전송 매체가 됩니다.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가볍고 빛의 형태로 전송해서 외부의 어떤 잡음을 간섭을 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크기가 작구요. 가벼워서 정보 전달의 안정성이 매우 높으나 설치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신호가 일정 기간이 넘어버리면 약해집니다. 이걸 이제 신호의 감세라고 합니다. 감세가 되면 다시 이것을 리피터를 이용해서요. 이거를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간격이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서 그런 리피터의 설치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자의 해선 및 근거리 통신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정보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광섭류 케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리피터의 설치 간격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맞습니다. 다음 중 전속 매체인 광섭류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코어 클레딘 코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넓은 대역폭을 제공을 해주고 가늘고 가볍고 외부의 어떤 잡음으로의 영향을 완전 100%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영향이 거의 적습니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설치 비용이 저가, 고가겠죠. 고가고 시공하기 쉽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개인용 컴퓨터보다는요 가입자 회선 같은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해줍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망의 종류입니다. 금거리 통신망 랜 도시 간의 통신망 맨 국가 간의 통신망 왠입니다. 가장 좁은 규모 그러면 랜 이거보다 큰 규모는 맨 이거보다 더 큰 규모 국가 간의 통신은 WAN 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별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 BISDN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고화질의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고소계 통신망이구요. 이거의 핵심 기술이 ATM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이건 비동기 전송 모드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단위 자체가 53바이트의 크기의 셀 단위로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광대역이기 때문에 넓은 대역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 BISDN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빠른 전송 속도에 비해서 사용료가 경제적이다. 그렇게 경제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단 설치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동기 전송 방식 ATM 53바이트의 셀 단위로 전송을 한다. 그러면 BISDN이에요. 자원 공유의 목적이다. 근데 이제 학교나 연구소, 회사 규모의 통신망이다. 이건 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 정화정보 통신망 같은 경우는요. 광케이블. 요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렌은 가까운 근거리의 통신망입니다. 이 렌은 OSI, 이거는 참조 모델의 상위층이 아니고 하위계층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극제표준화기구인데요. 우리가 7개의 계층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밑에 있는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계층, 하위계층에서 동작하는 규모의 네트워크는 렌입니다. 오류율도 낮고요.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고. 이 렌을 구축할 때 성형, 버스형, 랭형, 계층형 이것들로 구분을 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IPv4와 IPv6 인터넷 프로토콜 컴퓨터마다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버전이 IPv4와 V6가 있는데요. V4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IPv6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쪽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V4는 32비트고요. 얘는 128비트입니다. 얘는 10진수, 4자리,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230점, 5점, 7점, 120 이런 식으로 10진수, 4자리, 점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이 규모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A클래스인가 B, C, D, E클래스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그거는 이게 IP주소인데 IP주소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v6 버전 6은요. 128비트예요. 16진수, 8자리입니다. 16진수라고 하면 0에서부터 9까지 A에서부터 F까지입니다. 1A 이런 식으로 콜론 2O 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8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Pv4하고도 호환이 잘 되고요. 인증이나 기밀성, 무결성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실시간으로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 기억하세요. 32 이거는 128 이렇게 됩니다. IPv6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호환 뛰어났다고 했죠. A 클래스 클래스 A의 네트워크 부문은 IPv4의 2배인 16비트로 구성이 됐다. 16비트 아니죠. 128비트입니다. 그리고 IPv6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128비트 여기서 주소를 해결을 했습니다. 인증성 이런 것 때문에 보안 문제 해결했고요. 다음 주 한글 윈도우 10에서 인터넷 IP 주소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IPv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호환성 뛰어나다고 했고요. 숫자로 8비트씩 네 부분이다. 아니죠. 요거는 이제 128비트라고 했죠. 16비트 16진수로 이렇게 8부문으로 콜론으로 구별을 해서 사용해 주는 게 IPv6입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우편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편지나 그림 동영상 이런 것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통신규약 것들을 이제 전자우편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SMTP 심플 메일 M이 메일이에요. 메일을 트랜스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POP 이거는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그래서 이거는 보내고 이거는 받아오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버전에 따라서 뭐 POP도 있고 POP3도 있고 해요. 그 다음에 IMAP 이것도 인터넷 메시지 억세스 프로토콜이에요. 팝과 달리요. 전자우편의 제목만 보고도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M이 이거는 멀티 프로포스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즉 웹브로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여러가지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 화상 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것들을 보낼 때 사용해주는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 입니다. MIME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보낼 수 있다. 그거 기억해주시면 돼요. 다음 중 전자우편을 위한 프로토콜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바로 전에 SMTP IMAP POP3 MIME 이렇게 있습니다. 2번이 되겠죠. FTP 같은 경우는 파일을 송수신해주는 프로토콜 이에요.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라고 해서요. 문자로 된 도메인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런 시스템 또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우편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POP3 이진 파일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보내는 게 아니고 받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보낼 때는 SMTP 라는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 웹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웹문서 이런 것들을 제작해 줄 수 있는 언어 약속된 문법이죠. 그런 언어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HTML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언어예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기지 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거와 연관성 있는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이런 데 사용해주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조금 발전이 돼서요. SGML 이라고 해서 복잡하고 대용량인 멀티미디어 문서 이것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객체 양식의 표준 언어입니다. XML은요. 이 HTML을 또 획기적으로 개선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SGML이 좀 복잡한 것을 개선한 언어예요. 그게 이제 XML입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웹페이지 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언어 중에 이제 Java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뿔뿔이라는 객체 지향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LISP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언어는 크게 절차 지향의 언어와 객체 지향의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추창기에는 다 이제 절차 지향의 언어였어요.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C라든지 베이지 커벌 포트란 이런 언어들이고요. 요즘은 요즘은 객체 지향 언어로 거의 다 많이 바뀌고 있고요. 데이터가 순차가 아니고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클래스로 만들고요. 캡슐화, 상속성, 추상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C언어는 절차 지향의 언어라면 C++이나 C샵, Java, Python, R 이런 언어들은 다 객체 지향 언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C++과 Java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여러가지 분산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설계되고 됐고요. XML은 이제 이제 GSML이나 HTML의 기능에서 안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런 구조적인 언어입니다. 리습은 인공지능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HTML은 웹페이지와 구성 요소들의 객체 지향 기능을 지원해주고 콘텐츠의 CSS와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고 전부 또는 대부분의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는 언어다. 얘가 그렇게 똘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웹페이지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요. 복잡한 문서 이런 것들은 다른 뭐 자바스크립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적인 기능들 복잡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위협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자 스미싱입니다.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의 사기 수법 중에 하나예요. 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메일을 발송해서 위장된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에 금융정보를 빼내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을 피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미싱이 있는 거죠. 문자 메시지 통해서 결제 유도하는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스미핑은 네트워크를 지나다가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하는데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 이걸 알아내는 그런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밍도 피싱 기법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웹브라우저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을 해도요. 이게 가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확한 주소인 줄 알고 들어갔으니까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걸 넣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빼서 빼내서 훔치는 행위가 되겠죠. 스푸핑은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행위입니다. 스푸핑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미의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일반 사용자의 방문을 유도한 다음에 사용자의 시스템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정보를 빼가거나 사용자 암호와 기타 정보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행위입니다. 속인다 속이게 한다 스푸핑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 해당 시스템을 막 특정 시스템을 공격을 해서 데이터 트래픽이 막 발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행위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정보보완의 위협형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파밍은 이제 이거는 이것도 피싱 기법 피싱 기법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가짜 웹브라우저에 이제 를 만들고 나서 그쪽으로 이동하게끔 해서 개인정보 뺏는 그런 행위를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랜섬웨어도 전에 했었어요. 막 침입을 해서 파일 자체 암호를 걸어두게 하는 행위 이런걸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최신 ICT 신기술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은 계속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 기술의 종류와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이제 고성능의 무선통신이에요. 무선 랜 기술을 이용해서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나 빛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RFID 이거는 전자태그 기술이에요. 각종 사물에 대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관리해 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IPIN 인터넷에서 개인식별 번호예요. 인터넷상의 어떤 주민등록 번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IPIN 가능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쉬업은 콘텐츠의 다양한 서비스를 혼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다른 음악 이런 것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유의 어떤 음악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합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합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지도 서비스 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부동산 정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메쉬업 이라고 하죠. 텔레메틱스는 텔레 커뮤니케이션 하고 인포메틱스 이거 합성 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요 원격 통신 하고 그 다음에 정보 과학 gps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치 추적 이라든지 인터넷 접속 이런 데에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자 이것은 잘못 들어간 내용이네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요 현실 세계 배경에 3D 3차원의 어떤 가상 이미지를 중첩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증강현실 이라고 하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오른 것은 고성능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랜 기술이다 라고 했고요.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나 빛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통신 기술 I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증강현실 3D 가상 이미지 중첩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맞습니다. RFID 전자태그가 부착된 그런 개체들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메시업 웹상에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혼합해서 세운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텔레메틱스 이거는 텔레 커뮤니케이션 하고 인포맥스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무선통신과 어떤 GPS 위치추적이죠. 이런 기술을 결합을 해서 자동차나 운송장비 이런 데서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서 사용하는 신기술은 무엇인가 현실 세계 배경에 3D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중첩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인근에 있는 상점의 위치 전화번호 등의 업체 정보가 입체 화면으로 표시된다. 이런 것들을 증강현실 이라고 합니다. SSO는요 싱글사인온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즘은 이제 SSO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고요. RSS 그러면 요거는 포토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보면은요 콘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곳 그런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으로 쉽게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RSS 라고 하고요. 증강현실 라고 다른 것이 이제 가상현실 있어요. 가상현실은 어떤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마치 주변 상황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가상현실을 발전을 해서 증강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기능이고요. 플로팅 웹 입니다. 자 여러개의 앱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스마트기기의 멀티비디오 관련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영상화면을 오버레이의 팝업창 형태로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앱들이 플로팅 떠다니는 거예요. 유동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개의 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플로팅 앱 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앱은요.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앱입니다. 앱스토어는 이런 앱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모바일 장터입니다. 앱북은 전자책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실행되는 전자책입니다. 다음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로 오른 것은 여러개의 앱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앱 실행시 영상화면을 오버레이의 팝업창 형태로 분리하여 실행하는 기능이다. 이런 것들을 플로팅 앱 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빈출보기 암기노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